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요리 시간. 다 왔어? 이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재료를 먼저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뭐 할 거냐? 빼빼로 오세요. 어, 빼빼로 만들려고요. 다시 볼게요. 귀여운 백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초콜릿. 밑거름이 될 무뎌 빼빼로요. 밑거름. 그리고 이거 엄청 중요한 거. 바로 바로 초코팬. 초코팬. 그리고 얘는 얼굴이 될 거고. 이게 뭐 만드는데? 빼빼로. 빼빼로 이렇게 귀여운 얼굴이 있고. 얘도 이제 몸통이 될 수도 있고 머리도 될 수도 있고. 귀여운 꿈이 귀여워. 이제 먼저 중탕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근데 뭘 만들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에라닭. 일단 먼저 중탕을 해야 되는데. 가래를 다 만들게 하는 거. 이게 냄비가 두 개가 필요해요, 사실. 냄비 이거랑 이 끝이야? 응. 혹시 없어. 잘 됐네? 없나? 안 그래도 있지. 나 없지요. 불쌰다. 이제 얘기해. 빼빼로 교실. 그냥 냄비가 넘는 거야, 그냥? 무슨 잘할까? 그런 거야? 모르겠어요. 속았다며. 야, 근데 이거 빨리 굳지 않나? 그런 거? 속이 없나네? 자,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윙도로만. 일단 홈런볼을 보고 계신가요? 기완아 씨? 네. 여기 이 빼빼로에다가 이 홈런볼을 두 개 끼울 거예요. 이렇게 홈런볼 하나 끼고. 하나 끼고. 하나 더 끼워. 이렇게 하면 많은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야 돼. 너무 잘했다. 응, 잘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 된 거예요. 한 열 개 끼우고 있어. 열 개. 이게 좀 살짝 약돌로 천천히 녹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잘 되고 있어. 너무 잘 되고 있어. 잠깐만. 나 하고 계신가요? 네. 나 되게 귀염뽀짝해 지금. 네.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저요? 이 초콜릿처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요. 야, 온라인 진짜 순조로워. 난 안 순조로워. 대가리로 두 개. 1초에. 1초에. 아, 나 살펴야 되는데. 야, 너무 잘 되고 있어. 괜찮? 그러면 돼. 거기 한 번 봐줘. 사진 찍어야 되지. 왜?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했다. 이리 보여줄게. 넌 어떤 반응을 해주면 좋을 거 같아? 진짜 실화, 형. 되게 상상도 못 했어, 이래. 지금 나는 진짜 실화야 이러면 좀 싫을 거 같은데? 실화냐?! 나 이거 봐, 잘했지? 어, 잘했다. 어떻게・・. 나 대충 보네. 얘를, 우. 우우. 스우프 같아요. 나 지금 웍텔이지. 이 치오를 얘를 얹을 거에요, 이렇게. 얹어서 붙일 거에요. 그러면 이제 숟가락도 좀 가져와 지금. 죄송해요. 이렇게. 이렇게 눈사람이 됐어요. 여기도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M&M.. 아이씨 안 보이죠? 먼저 이렇게. 이것도 알아서 같이 붙여. 어우 좋댔다. 이게 뭐야? 이거 기마개거든요, 이게? 기마개라고? 기가 막히네요. 봐봐, 봐봐. 여기 기마개를 이렇게 토. 좋다. 어떡하지? 아, 여기 됐다, 이렇게 기마개. 짜잔! 아, 진짜 좋댔다. 기마개를 포기하는 걸로. 집중. 가능한! 가능한! 따라해봐야 해요. 가능한! 한 번 해봐요. 예. 가능한! 아니, 이건 마사로 말해야 할 텐데. 이건 마사로 해봐. 제가 하고 있는 거, 쟤지? 좀 못생긴 거 같긴 한데. 그리고 나는 하나도 만들 거야. 뭐냐면은 얘랑, 얘랑 이렇게 이어서 얼굴로 그릴 거예요. 얼굴을 만들 거예요. 일단 이거 한 번 치우자. 이 친구가 좀 더러워질 거 같은데? 넌 너의 집이니까. 얘를 얹어야 되기 때문에. 얹어야 되기 때문에. 해봤어. 씹해봤어. 속착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게 맞을까? 맞을걸? 이게 뭐야? 맞아! 어? 뭐야? 너무 못생겼다. 여드름 넣는 사람? 뭐야? 왜? 이거. 그것도 다. 한참 이거 넣고. 냥. 어떻게 붙이지? 무슨 소리 붙이지? 뭔가 붙이지? 영라가 먹는 건데, 그래도. 어? 저거 왜 이래? 저기요, 씨. 어, 씨. 어려워. 그래? 한 거 볼래? 저기다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얼굴이 안 되냐? 어? 이상한데? 이렇게? 아, 잘해봐. 뭘 잘해봐. 꾸덕, 너무 꾸덕해졌어. 어. 약간 다르다. 아니, 이거 안 돼. 대만이. 씹어. 야, 냄새도 안 돼, 씹어. 냄새도 안 돼, 씹어. 아, 냥새도 안 돼. 아우, 야, 진짜 개, 개 더러워. 어떻게 해? 우와. 아, 냥새도 안 돼. 이거 누구한테 선물할 수 있나? 혜진아? 혜진아. 혜진아. 혜진아, 정물이야. 내가 만든 케이크. 색깔별로 초코팬을 넣어 중탕해 보겠습니다. 여기 눈사람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답니다. 잘자, 눈사람아. 눈사람 예쁘게 잘 붙었어, 생각보다. 잠자고 있는 색상으로. 혜진아, 잘 자라. 굿나잇. 오, 씹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눈, 눈. 어, 좋겠다. 오, 영원아. 어, 미안해. 나 새산둥이. 이제 이거 놔서. 돌이 낼 수 없어. 안 돼서요. 너는 슬픈 눈사람이야. 진짜 또 나한테 문제 맞냐? 우리 영라인줄 아름, 미채는 이랍니다. 혜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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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할까? 오, 이거 빠글맞다, 이것도. 오, 새산둥이가 자리를 잃었어. 이거 보여줘도 되냐? 당황해, 지옥에서 온 사람들. 내가 맞다, 야. 아, 나 하기 싫어졌어, 갑자기. 동성이야, 이게 다 얼마나 감동인데. 그래? 이거, 이거? 야, 이, 이 엉성한 모습을 또 바라는 거야. 이렇게 엉성한데 너를 위해 노력했다고. 그런 거야. 나 모두가 다 붙어버렸어. 이 작품이라고 뭐야? 불이 복사. 됐다. 아, 진짜 개빡지, 진짜. 이거 맞니? 맞겠니? 너 이거 받으면 기분 어떨 것 같아? 족 같을 것 같아. 아, 진짜 씨발. 아, 진짜 예바야. 나는 또 잘 만들었어. 아, 뭐? 귀여워. 근데 진짜 신발 왜 붙어있는 거야? 여러분, 놀라운 소식. 이거 아까 안 붙을 줄 알았는데. 좀 붙었네. 붙었어. 귀여워. 귀여운 매직볼. 버리자. 버리지마? 버려 버려. 지재야. 버린다고 했으면 스네이팅을 해야지. 옆에 버리지마. 씨발. 졌댔다. 또 졌댔어? 어떡하니? 아, 나 개못한다. 디자인인 거 맞아? 나 이거 한번 살펴볼게. 나 이거 한번 살겠어. 야, 너 똑똑이다, 영랑아. 뭐야, 내가 왜 몰라. 이 친구랑 그냥 색깔부터 10뷰 같아. 여러분, 제가 만든 마법뽕만 있었네요. 야, 근데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넌 왜 이렇게 억지게 봤니? 그러니까. 할 줄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런 남자친구 어때요? 너무 귀엽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직접 요리하고. 어딨냐, 이런 사람? 너 잘한다. 나는 그런 말을 못 하겠어. 여러분, 이런 남자친구 어때요? 내가 멘트 한 거로 사야겠다. 왜 7년이들이? 여러분, 빼빼로 되게 챙기시나요? 아니요. 저도 원래 딱히 안 챙겨줘도 서운하지 않는데 그래도 빼빼로 700원짜리라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 그치. 너를 신경 쓰고 있어, 이렇게.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야 주는 게 낫지. 근데 안 주는 것도 근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어, 안 주는 것도 잘못은 아니지. 근데 주면 기분은 좋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700원짜리라도 챙겨주면 기분이 좋아. 여러분, 이렇게 알뜰하고 가지 같은 남자친구 만나서. 진짜로. 아, 제발. 개피곤해지는. 나도. 나 빨리 네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돈이 많았다면 이런 거 안 했겠지? 야, 돈 많았어도 이렇게 직접 해주는 그 정성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해, 성남아? 살려줘. 어차피 잘 된 건 이미 길렀어, 이제야. 나 사실 무슨 꿈꾸는지 알아? 맞아. 진짜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참고 영상으로 보면 개개니? 개니? 야, 희자야. 지금이야. 바로 지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카메라. 그냥 죽어. 미친년이야.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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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야, 이거 살려보니까, 이걸로 뭐 해보자. 빨리 더 살려보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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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퐁당, 퐁당쇼야, 퐁당쇼. 오엉!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종양 아니야? 합성종양이야, 그냥. 야, 그래. 유리콕스 종양. 너, 천재야? 진짜 지금? 존댔다 영원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존댔다 앗 뜨거워 와 이건 진짜 성인 같다 보셨나요? 이거 말해봐 그냥 진짜 씨발 기괴한 것 같냐고 근데 나는 진짜 진짜로 어떻게 생각든 예쁘다고 싶고 또 찍으려 청으로는 거야? 좋아 이딴 걸 저거는 거야?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 뭐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저젓! 다섯 살 독이네 좀 다양한 표정을 하고 싶은데 성공하는 게 없다 귀엽다 오? 니 와 귀엽다 파이널이 파이널이 니가 나온다 훨씬 더 많다 너 어디 것도 하냐? 시끄러워 저해줘니까 그냥 이따가 그냥 또 씨발 이거는 옥랑이가 만든 예쁜 옷사람 이거는 제가 만든 예쁜 소녀시대의 막... 삭대.. 삭대 맛탱이 봤어 사탕밭대 대화 발을 맞추며 걷고 너와의 은하늘 너 빨리 유기하는지 대로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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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라 하다가 이끈어질 것 같아 그럼 유튜브가 생기는 거지 우와 표정한 거야? 이게 태준이잖아 그래 태준아 이건 니꺼야 태준이를 위한 주는 거에 감사하니 그래 받지도 못할 사람이야 다음은 승진이 짜잔 고마워 넌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생각나서 없어? 나에게 열격비냐 나를 또 두고 있냐 조은아 조은이에게 좋아하는 선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뭐해? 나도 할래 야 비주얼 진짜 쓰레기 같다 야 이거 이제 누가 먹냐 태준아 짜란 이게 진짜 개쓰레 생일 축하해 미니 케이크 준비했어 고마워 올 한해도 잘 부탁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렇게 들어왔어 태준아 고마워 고마워 47,000원 너 손재주 있는 애인이랑 손재주 없는 애인이랑 누가 더 좋아 수준이 좀 좋지 않아? 근데 수박한 거 좋아해도 돼 아 근데 귀여울 거 같겠다 나 근데 이런 거 받으면 귀여울 거 같아 그걸 누리구야 그럼 뭐지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사람 닿을 곳이거든요 이거 엔딩 찍자 이거 끝 안녕 행복하세요 안녕 은현 사랑해 사랑해 잠시만 아우 당장 집으로 시발 아아 잘한다 잘한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안 녹으나? 크릴럽다 존댓다 아 내가 온표를 껐네 바보 아니야? 왜 찬물이야 이거? 어 야 이거 그럼 더 굳어져? 그러니까 오케이 보통 뜨거운 물로 보통 뜨거운 물로 보통 뜨거운 물로 보통 뜨거운 물로 은현아 오늘 어땠어? 은현아 너무 피곤해 은현아 너무 피곤해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한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초콜릿을 그냥 사서 드세요 하나 둘 셋 안녕 고생했어 지금부터 드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